이번에는 완도 수목은 실내에 수목은 연구실같이 그런 실인데 이게 겨울철인데도 예쁘게 잔잔한 꽃들이 피었네요. 전시실이에요. 전시실. 그래 왔으면 이렇게 한번씩 돌아보는 것도 좋지. 안주수목은 일반 현황. 시야틀로 잘 되어있어요. 시야틀로 잘 되어있어요. 여기도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. 다리 아파서 좀 앉아. 돈뽕이라고 오라고. 멋있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네요. 시야틀로 잘 되어있어요. 어린아이 데리고 오면 여러가지 학습에 도움이 되겠어요. 따뜻하고 난방이 빵빵해서. 이것 좀 봐요.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런 것들 보여주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. 어떤 애들한테 많이 학습에 도움이 되겠어요.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자란 애들이 예술성과 또 자연사랑이. 완전 수목원에. 나는 애들 데리고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거 어려서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. 우리 애들 데리고. 여기는 이제 아이들 놀이터도 준비되어 있네요.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. 부모들이 앉아서 조금 애들 놀게 하고 좀 쉴 수 있겠어요. 아. 아이고. 잘되어 있네요.